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지원자는 답변을 한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면접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예상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분도 좋고 또 예상되는 만큼 준비도 했을 테니까 답변도 잘하겠죠. 하지만 면접관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딱딱 준비된 것만 잘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지원자들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질문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지금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발력이라는 부분들을 면접관의 시각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크게 8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하나같이 난이도가 별 6개짜리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강주희씨.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 회사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면접관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뭐 조건 좋네요. 이런 조건이면 우리 기업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건 칭찬해 주는 건가요? 씩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질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본인의 그런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는 질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바꾸면은 우리 기업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업의 지원 동기를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그 기업의 지원 동기를 응용해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죠. 먼저 그 기업의 차별성 또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근거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는 그 기업의 대표적인 신제품 또는 대표 상품 또는 기술 혁신 아니면 그 기업이 이루어낸 여러 가지 큰 성과 예를 들어서 몇 천불 수출탑 달성 또는 시장에서 몇 퍼센트의 그런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증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에는 없는 오로지 우리 기업에만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는 또는 이런 것들을 더 자신이 저보다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반드시 입사를 해야 된다. 꼭 우리 기업이어야만 한다라는 논리를 그 다음에 전개를 시키셔야겠죠. 자 그래서 면접관이 지원 동기를 우리 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만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강주희씨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 회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기업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흔들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좀 난이도가 높죠.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를 쭉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약간 미간의 인상을 써야 돼요. 반드시 인상을 쓰면서 그때 여러분들을 약간 불만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박민철씨는 관련 경험이 없네요. 경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학교 다니면서 왜 인턴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야 정말 아픈 부분을 아주 제대로 건드네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인턴이 없거나 그 자격증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경험만 있으면은 아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스스로도 항상 그 부분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면접장에 들어오니까 면접관이 마침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렇게 또 사람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장구 칩니까? 그러게요. 제가 왜 인턴 안 했을까요? 하고 에효 하고 한숨을 쉽니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인턴이 정말 그 기업에서 지원자들을 채용하는 제 일의 가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장에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류에서 이미 탈락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불렀다.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위기만 몸에 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공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요. 네 인턴 같은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해주고 하지만 직접적인 업무 경험은 없지만 간접적인 업무 경험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접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직접 경험은 예를 들어서 물류 운영이다. 그러면은 물류 운영을 해봤냐 안 해봤냐 라는 그런 부분의 직접성을 말하는 거고요. 간접 경험은 비록 물류 운영은 안 해봤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해봤다. 그렇게 해서 재고 관리를 통해서 물류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 아니면 마트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물건들이 입고되고 그리고 또 재고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단지 우리가 그냥 이런 질문들을 간접 경험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또 상황 판단을 보면은 너무나 직접적인 경력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직무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만약에 그런 직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깊게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정보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면접 스킬 또는 취업 스킬에 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이런 면접 스킬에 관한 취업 스킬에 관한 동영상이 한 손이라면 직무적인 자신이 하는 그 일의 속성과 구체적인 일과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대응과 그 결과 또 업무 추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컨설턴트가 앞으로는 두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같이 이렇게 면접 스킬 또는 이런 취업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한 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직무, 정말 사수라고 불릴 정도로 직무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실무자를 여러분들이 빨리 섭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선배도 그런 좋은 실무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멘토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두 번째 멘토들을, 두 번째 컨설턴트를 빨리 찾으시는 게 아마도 앞으로의 취업에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질문 이어나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빤하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얘기를 하네요. 자, 이지혜 씨 질문 드릴게요. 지원 동기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노출 빈도가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원 동기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자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뭐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거는 지원 동기를 떠났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지원 동기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차별성, 어떤 부분이 차별성인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차별성이에요? 자신감, 용기, 판단력, 적극성?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없겠죠? 경험입니다. 경험이요. 남들과는 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거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집중했던 그 어떤 경험이라도 괜찮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느끼고, 깨닫고, 배웠는지 그 부분에 관한 요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그 경험이 결국 자신만의 차별성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별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기업에 꼭 합격을 해야 되고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관이 얘기합니다. 자, 오상희 씨.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갑자기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끊더니 굉장히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면서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차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했구나. 자, 이런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가지 표현은요. 그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표현,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올바른 답변의 길이는 1분 20초가 아닙니다. 45초의 그런 답변의 길이가 아니죠. 이유의 길이, 적정한 이유의 길이가 곧 답변의 길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명언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자, 다섯 번째 또 질문을 보도록 할까요? 자, 박주영 씨, 이 상태로 가다가는 본인 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나를 떠보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탈락의 위험성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건 지원자의 모습을, 종합적인 모습을 고려해 보고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자, 확률로 따진다면은 정말 지원자가 아슬아슬한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약 7대 3의 비율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역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무엇으로 역전하시겠습니까? 차별성.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경험이요.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굉장히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적이고 뻔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긴다고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난처한 상황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장신영 씨. 솔직하게 그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뻔한 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자, 이게 난처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해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성도 생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남들 다 아는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건 뭐냐고요? 깨달은 건 뭐냐고요? 배운 건 뭡니까? 얻은 건 뭐예요? 발전시킨 건 또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 말로 그 경험이야말로 자신의 강점 차별성이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돼요. 남들 다 아는 게 아닌 게 되는 거는 그런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 장상욱 씨 자신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그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성격의 장단점 중에 단점을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면접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거 말고요. 여기 써 있는 거 말고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은 약점이 뭡니까? 물론 면접장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심리 면접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인관계하고 관련된 약점을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점들 위험합니다. 그거는 속성과 관련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속성적인 부분들은 좀 피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단점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료 수집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일의 시작이 좀 늦은 편이다. 뭐 그렇다고 하시고 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의 단점들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를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까지 이야기해서 이 위기를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상준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면은 6명의 지원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만 탈락시킨다면 누구 탈락시키겠습니까? 어렵네요. 그렇죠? 이 담이 약한 사람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죠. 제가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떨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막 하면서 흑흑거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봅니다. 자, 이게 과연 진짜 누구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난처한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분석력 보는 거예요. 분석력. 지원자가 얼마나 분석력을 갖고 있는가를 해결하는 질문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면접관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지만 면접관님 질문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오른쪽에서 끝에 계신 분을 죄송하지만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좀 뭔가 미안한 그런 뉘앙스를 좀 보이시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어떤 이유를 얘기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면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자꾸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면접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를 탈락시켜야 되는지 말해봐라. 자, 여러분들 면접관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짧게 8가지 질문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